부모님의 발목을 붙드는 가장 큰 힘은 예상대로 돈. 어느 정도는. 집은 제가 살 거라서. 이 정도? 5천원? 5천원? 5천만원. 최소화하고 싶어서. 일단 5천에서 1억 사이.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? 너무 힘들어. 아직 뭘 모르니까요. 돈을 모으면. 그냥. 결혼할 사람이랑 둘이 합쳐서.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. 지금은 돈이 없어요? 지금은 돈이 없죠. 노력해야죠.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기 집은 힘들 것 같고. 그냥 전셋집이라도 있으면. 빚 없이 결혼하고 싶고. 다 그런 마음이니까. 서울에서 빚 없이 결혼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? 결혼 평균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? 혹시 들어갔네? 얼마일 것 같아? 5천만원? 집하고 다 합쳤는데?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. 항상. 대출. 대출하면. 대출까지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? 1억 5천? 평균이 2억 7천이야. 아! 아! 2억 7천? 아! 이거면 되겠니? 얼만데요, 어머니? 내가 꺼내볼게. 하! 1억! 달랑 한 잔! 하나! 일어나요. 우리 버텨봐요. 그 손을 숨을 때! 엄마. 정말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우리한테 내면 카드가 고작 이거야? 우리한테 내면 카드가 고작 이거야? 2억 7천? 서초 주민, 서초구의 청커플 이렇게 막 한 거 아니야? 대치동 청커플 막 이런 거 한 거 아니야? 앰프 한 명 더 여기.